최동원이다 뭐야 최동원의 선동열이야 오늘? 잠깐만 선동열 슈베이 컴온 아 이거는 칠 수 있는 공인데 이건 첫진공인데 2골이어도 컴온 2골 컴온 좋았어 자 위협감 안 돼에에에에에 pytanie 이틀야 최악이다 쟈 pressures 에헤이 꼭 두루하고 안타를 때리지 젠장 진짜 꼭 두루 두루 실패 안타를 때리지 이게 북룰이죠 4번 타자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잉 최동원이다 어 최동원님 그래도 괜찮다 3선발 최동원의 선동률이야 오늘? 잠깐만 야 뭐야 최동원의 선동률이야? 야 이거 집중해야겠는데 이거? 잠깐만 롯데의 선동률과 기아의 최동원이야? 잠깐만 야 롯데 선동률과 기아 최동원 가보자 한번 야 질 수 없다 그러면 이대기야 질 수 없다 가자 됐다 결자이지 최동원은 무적이다 3놈 트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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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바야 제발 아 이 롯데의 인정보험은 또 뭐야 롯데의 인정보험도 있어 제발 결자이지 파워를 보여주자 됐다 아 홈 아 아 아 홈승부 안하네 이걸 쳐? 나이스 상의자 홈승부 나이스 자 선동률을 한번 캡쳐를 해야겠어요 홈런으로 점수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뻗질 못하냐 어 어 어 뭐야 2루타했어?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뻗질 못하냐 2루타했어 아 아 이거 무낙에 있음 넘어갔는데 이거 아 가자 정범신 좋아 투골 라이싱 다 타이밍이야 아 이런 迫터 캡처 그렇지 캡처하시고 캡처하시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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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와 이게 들어오네 1점 들고 보자 아 슬라이더 진짜 사기야 진짜 오케이 체인지업 됐다 역시 클러치 히터 아 이게 클러치 히터죠 진짜 아 나이스 킹도 찬스 동점 타 야 우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 팀도 좋아 기아의 최동원 질 수 없다 3루? 아 안가네 괜찮아 괜찮아 여전히 스코어링 포지션이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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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못 치다니 야 이거 빠꾸없이 갑시다 둘 다 둘 다 빠꾸없이 갑시다 저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저도 안 바꿔요 야 영화 퍼펙트 게임 이거 가자 나도 빠꾸없이 간다 가자 낭만 찍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진짜 누가 이기나 야 이거 선동률이 이기나 최동원 이기나 해보자 이거 내가 살라살라 최동원 표현을 들거라고는 살면서 생각도 못했는데 야이씨 롯데의 선동률과 기아의 최동원 들어가 보자 한번 이씨 히야아 잡았다 나이스 웨플라이 자 최동원도 따야돼요 캡처 최동원도 따야돼 캡처 최 제품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안 돼 Madam 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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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처해야되 Abi 아이씨 542다 오 다행이다 스플릿 좋았다 스플릿 좋았다 좀 더 떨어뜨린다 됐다 3자음퇴 좋아요 와 둘다 완투하네 이거 야 둘다 완투한다 이거 와 진짜 개 명경기면 완전 이거 아 아 아 잡아야돼 오케이 충분히 놀릴수있어 슬라이드 직구 밖에 없잖아 말잇나 아이씨 해야돼 해야돼 진짜 큰거 아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큰거 아니어도 돼 일단 살아가자 헐 하아아아 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훗 자 나는 최동원으로 끝낸다 낭만치사랑 폭발시키자 한번 끝내 끝내 최동원으로 안돼 에어프라이지 그렇지 나이스 자 롯데의 양준이요 안돼 나이스 최동원은 일단은 차라리 주자가 나가는게 나아 결자일지 때문에 끝 나이스 삼자범퇴력 끝내자 자 아 계속 왜 실투가 나버냐 아까부터 불안하게 한가운데 끝 자 이해합니다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끝 어우 괜찮네 끝 끝 즈스 역시 최고의 투수는 최동원입니다 왜 이게 어 KBO 최고의 상은 최동원 상인지 잘 보여주는 명경기였습니다 어 최동원 상 뭐야 K님입니다 2020 어워드 VIP 아 5선바래 거기다 또 보 어 여러분들 생각